안녕하세요. 경복궁에서 가까운 부암동 카페 삼모퉁이를 다녀왔습니다. 커피프린스 1호점 드라마에 나왔던 곳으로 워낙 유명한 장소입니다. 드라마에서 최한성의 집으로 알려진 곳이죠. 삼모퉁이는 주문받는 층, 2층 그리고 지하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야외 공간도 넓은 편이라 아이들과 방문해도 참 좋을 것 같은 카페네요. 실내 공간도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야외 뷰를 감상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북한산과 인왕산이 훤히 보이는 전망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경치가 너무 좋아서 시원한 바람 쐬면서 차 한잔 마시기에 너무 힐링되는 장소였습니다. 실내 내부의 곳곳에는 인테리어와 소품들이 재밌는 게 많았습니다. 확실히 커피프린스 1호점 촬영지답게 그에 맞는 소풍 구경이 쏠쏠했어요. 드라마가 생각나는 사진 액자도 재밌더라고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하 공간은 확실히 캐릭터들 모형이 많아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이더라고요. 그것은